지금 식사 되죠? 많이 하시기 힘드시니까 김밥 4줄이랑요 저도 분식집 해요 이렇게 주인이 남아들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구미에 왔는데요 되게 와보고 싶은 분식집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저기 있거든요 멀리서 보는데 코스가 대박이에요 사장님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오셨다 지금 식사 되죠? 아 그래요? 뭐 뭐 있어요? 메뉴판 그전에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제는 많이 못 먹어요 일단 혼자 하셔서 많이 하시기 힘드시니까 좀 간단한 걸로 시킬게요 간단한 걸로 김밥 4줄이랑요 라면 2개랑요 라볶이 혼자서 먹을 거예요 혼자서 먹을 거예요 혼자서 먹을 거예요 혼자서 못 먹어 뭐 먹어야 하는 게 김... 돼지요 돼지요 ㅎㅎ 돼지요 까만 락 왜,,,, 죄인들 오징어가More 저도 식당이에요 저도 분식집해요 오징어는 주인이 남아버리고 ㅋㅋㅋㅋㅋ 찐을을 수 없이 어묵 오봉 오봉이다 와 물김치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제가 끓인건데 분식집에선 제가 끓인다면 더 맛있네요 꽝 짠 고소한데 왜요 벌써 다 음료되고요 아이고 아 자식인 거예요 네 아이고 참 음 아 이러니까 김밥이 맛있다고 한구나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직접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오 아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흠흠 흠흠 으흠 흠 으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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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 라면이 뿌니깐 라면 빨리 먹게 되네. 좋다. 라볶이도. 라볶이가 진짜 많아요. 라볶이. 진짜 라면이랑 떡볶이 조금 맛있다. 김밥 딱 엄마나 할머니가 싸주는 그 참기름 고소한 그런 김밥 있잖아요. 밥도 고슬고슬하고 맛있습니다. 밥도 고애고 빨리 먹辦法. 밥도 고소하고 맛있으면 먹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요러움이 더 고생하겠죠. 라볶이가 라면이 제일 많고 다음 오뎅, 다음 떡 라면을 먹기 좋은 맛 그리고 라면을 먹기 좋은 맛 그리고 라면을 먹기 좋은 맛 뭔가 제가 한 라면은 좀 뿌린 느낌이었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라면은 하나도 안 뿌린 느낌인데? 순삭했네? 돼지, 돼지 지금 좋아합니다. 꿀꿀 여러분 진짜 라면 맛 나겠다. 저요? 못 씻기만 다 했다. 저 괜찮아요. 걱정돼. 나는 걱정돼. 저 라면 20개 먹어요. 어? 진짜? 네. 그래도 사전 맞췄네. 좋아 먹자. 그래, 너무 많이 먹으면 좋겠다. 하지 않는. 하지 않는. 이제 종이 하던데, 뭐 저 식고, 냉매저 뭐 안 하던데. 네. 아, 여기서 사시는 거죠? 응. 여기서 사. 놀러 와서 놀다 다니고, 뭐 멀어오면 갈고 뭐. 아,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놀러 오라고 그래도 시간은 잘 가잖아요 아, 손님들 오면요? 얘기하고 이러면요? 한 20년 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오, 20년이요? 네 와, 그러면은 한 80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 아, 맛있다 이거 좀 닦아 들어갔네 간선합니다 김밥 진짜 맛있다. 오늘 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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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김밥 두 개를 딱 찍어서 헤엑! 다 찢어졌어! 노! 맛있다. 라면을 말아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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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먹을래. 이미 다 알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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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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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그거로 우리 다 먹던 그래 다 먹는데 여튼 이렇게 점심이니까 간단하게 또 먹었는데 진짜 너무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가격 네? 뭐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23,000원이야? 안 돼서 됐다 안 돼요 안 돼 받으셔야 돼요 안 줘도 돼 아니 받으셔야 돼요 안 돼 안 돼 있어 안 돼 우리 손녀딸 저게 생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받는다 하면 안 받는다 안 돼 만강하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몰래 두고 가야겠어요 어떻게 안 부탁하지 마 귀가 엄청 좋아하신대요 너무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완전 맛있겠다 어떻게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또 뭐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뭐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먹어요 아니 안돼요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런소리 하지말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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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치야 잘 감사하지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부르지도 않았네 아니요 이제 빵빵해 더 빵빵하게 건강 조심하세요 네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냥 가위같은 소리에서 꾹이 좀 났습니다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끝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Rabbis 반반 감사합니다.